안녕하십니까 한국천기건이력이 부산지사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저희 지사는 꾸준한 노력과 성실한 자세로 고객을 존중하고 책임감을 다하며 대한민국 건강한 문화를 이끌어 가는데 선두주자로 나아가고 있습니다. 항상 고객님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고 더 좋은 제품과 실속 있는 가격으로 보답드리고자 더욱더 노력하는 한국천기건이력이 부산지사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.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의 시작 저희 한국천기건이력이 부산지사와 함께 시작해보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